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의원 강경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회갑입니다. 황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유물이 아니라 디오라마, 즉 재연품입니다. 제가 회갑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는 주요한 통과의레이자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60세면 한창 나이 청춘이지만 예전에는 질병과 전쟁 등의 이유로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특히 질병에 의한 사망이 많았는데요. 조선시대 역류화 사망률이 30%에 이르렀고 역병이 한 번 돌면 보통 10만에서 5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24세에서 35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또 1950년대에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회갑을 맞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무려 만 60년을 살면 온 집안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회갑은 만 60세인 61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에는 특별히 크게 생일잔치를 엽니다. 60세 이상은 장수니까 자손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을 기념하였습니다. 잔칫날에는 백수백복도 같은 병풍을 치고 회갑상을 차려서 집안 어른의 장수를 축하하고 술을 올리며 절을 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회갑상은 자녀들이 차려드리는 상인데 다른 잔치상하고는 다르게 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밤, 대추 등의 과일을 높이 쌓아 올리고 기쁨과 장수를 기원하는 희, 수 등의 글자를 장식하였습니다. 회갑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앉지만 산제사라고 해서 반대로 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갑상 앞에는 술과 잔이 놓인 헌주상을 따로 놓고 자손과 친척들이 연령순으로 잔을 올리고 큰절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갑잔치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60년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축하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부부여행, 환갑기념여행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우리 제외동포 사회에서는 여전히 회갑을 고향의 전통이라 하여 과거의 방식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러시아 연해주 지역 오트리스크에서도 그러한데요. 이분들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1900년대 초반부터 고향 땅을 떠나서 타국에서 정착해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국에서는 환갑을 간소하게 치르고 있지만 그분들은 고향의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그들의 언어로 부르고 표기도 합니다. 러시아어죠. 또한 자녀들로부터 성대한 환갑잔치를 선물 받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무리를 하면서 부모님의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러드립니다. 회갑, 환갑은 단순하게는 60번째 생일잔치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뢰는 시대상을 담고 있고 또한 고국을 생각하는 동포들에게는 고향의 DNA이자 현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뢰이자 잔치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속, 풍습, 이러한 전통문화를 통해 이렇게 시대상을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이자 도구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회갑 제연품은 저희 박물관 3전시관인 한국인의 일생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회갑뿐만이 아닌 우리 한국인의 일생에 대해 살펴보시고 많은 재미와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